정치 브로커들이 지방선거 후보들에게 접근해 검은 거래를 제안했다는 정황이 전주 MBC를 통해 보도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시민단체들이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경찰도 정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허현우 기자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정치 브로커 선거 개입 의혹. 전주 MBC 보도를 통해 브로커들이 지자체장 예비 후보들에게 접근해 선거 조직과 자금을 대가로 인사권과 인허가권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잇따라 입장을 내놓은 민주당 전북도당과 각 예비 후보들에 이어 도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파장이 이어졌습니다.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는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공천이 불법 자금과 여론조작으로 점철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브로커들의 활동이 당선 이후 인사와 계약 비리까지 연결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민주당을 겨냥해서는 책임 있는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기득권 카르텔의 공범자임을 인정하는 셈이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보도 일주일 만에 경찰도 즉각 수사에 나섰습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브로커로부터 인사권 등의 제안을 받았다는 이중선 전 예비후보의 폭로 기자회견 내용을 토대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허가권을 둘러싼 로비 의혹이 불거진 장수에서도 지역 시민단체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서 파문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